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음 없니? 어? 있어 넌 너희 혼자 살아? 아니 옆방에 가볼래? 끄덕 너희 좀 떨어져 있어 아 맞다 잠시만 물어볼 게 있어 가는 중 왜? 거기 너 방이야? 아니 고양이 방이야 나는 샨탈아버지랑 같이 자 오 샨탈아버지 나한테 맨날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줬던 사람? 맞아 샨탈아버지 어허 왜? 고양이야 왜? 어허 후히 Elite 말도 끝났더요 네 오늘 제가 내가 사자굴에 넣어진 다니엘이란 이야기예요. 아이씨... Parmeshwar 케 لوگों 내 ुس کی آگیا उلंगना की. اس لئے اس نے ان کے دشمنوں کو انہیں غلامی میں لے جانے دیا انہوں نے یروشلیم کا ناش کیا اور بہت سے یہودیوں کو ان کے اپنے دیش بابل میں لے گئے دانیل بابل میں گئے یہودیوں میں سے ایک تھا اس نے پرمیشور پر بھروسہ کیا اور دن میں تین بار اسے پھراتنا کی پرمیشور نے دانیل کو آشیش دی اور وہ اس دیش میں ایک شکتشالی اگھوا بن گیا . بئی صعیی particulی چیی روی دو ا permitری یدی انا تین سو Poland یدیس مج extracting یدیس هو یدیسی دیگه 다니엘에겐 햄이 났어요 다니엘에겐 모든 것을 막잡기 떼먹는거 다음 장에 관여오는 당신의 사이에 관여오는 장에 관여오는 당장에 관여오는 당장에 관여오는 복지다 그래서 다니엘은 잘못을 찾아버려서 왕에게 일러받으려고 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니엘은 그 세 명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없지만 계속 찾아보다가 다니엘이 맨날 사장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전을 안하는 사람을 사자군에 던져질 거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파메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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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은 줄 알고 속은 뭔 줄 알고 어... 다니엘도 미안해 그래서 다니엘은 어... 뭐지? 그걸 바꿀 수 없어서 다니엘은 차자굴에 넣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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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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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렸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우리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문에 vellu.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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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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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얼음을 선물해 주노라. 짜잔 짜잔. 철대한 동네 너. 얼음. 이제 난 북극에서 사는 것처럼 좋아졌다. 와우. 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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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방으로 와. 이제 잘 시간이야 벌써. 어 벌써. 뿌잉.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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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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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좋아해 그렇구나 너방은 엄청 예뻐 깨끗하고 난 사실 사실 너들보다 키티 너를 좋아해 음 아 이뻐 그려워 네 오늘 제가 오늘은 이야기도 해줬고 이것도 했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